이 아름다운 봄을 맞아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달라스 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라스의 집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인테리어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달라스 부동산이 핫핫 플레이스로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위에 오면 뉴욕에서 오신 분들도 많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달라스는 집이 되게 좋다던데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달라스 집의 가격부터 인테리어까지 꼼꼼하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왔습니다. 저랑 함께 달라스 집 구경 해보실래요? 달라스에 있는 핫플레이스 퍼스트 원에 제일 먼저 매키니를 소개해드릴게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라서 오늘 좀 소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일하고 계시네요. She must be busy. 잠깐 구경하고 있을까요? 와, 거기 다 벌려볼까요? Oh my god. Hi, Louis. Oh my gosh, she's so pretty. Thank you. How are you? You look so good. Oh, you're sweet. I just went outside and my hair is probably crazy. Yeah, it's so windy outside. I know, it's not. Yeah, the spring cave. You can pick the interior colors and there are different trends. Right now, what's very popular are the white cabinets. Oh, white cabinets. Granite and quartz are some of the most popular tops to put in your kitchen. And then the other thing that's very popular are the wood floors that you see. And we will put wood floors throughout the living areas because it's just more durable than carpet. And it's easy to maintain, easy to keep up. Bright, lots of bright rooms such as the family room where we did windows all the way to the floor. And then we did also windows up high. And what that does is it just allows natural light into the home which makes it feel bright and airy. So, here's the guest room. Ah, guest room is so pretty. I don't think it's like a guest room. I don't think it's going to go here. Oh, it's so pretty. Ah, I think it's like the storage space to put in the room. I think it's so pretty. I can put a bag and a bag and a bench. Ah, there's a bench. It's so pretty. 블루하고 그레이로 차분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면서 도시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 4개를 함께 정사각형 모양으로 해놓으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느껴지네요 집 바로 들어오면 있는 스터디 룸입니다 자 이번에는 안방을 한번 구경하시겠습니다 와아아아 와아 와잇 와잇 와잇이네요 어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인데 정말 넓습니다, 일단. 우와. 세일즈 매니저로 일하는 루앤이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마시라고. 열심히 촬영하라고. 땡큐, 루앤. 칵, 집 좋다. 멀지 말이지? 저는 이 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이 바깥에 그... 아, 패티오예요. 아, 진짜 패티오 예쁘다. 오, 패티오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벤치로 돼 있잖아요. 또 아래에 대리석도 깔려있고. 카벌드 패티오라고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벤치 너무 좋지 않으세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그 글라스 스톤 이라는 건데요 이게 파이어 플레이스 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을 지필 수가 있어서 나중에 딱 좋네요 좋네요 꼭 저희 집같이 편한데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은 1층 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오 완전히 오픈되어 있네요 1층이 다 보이고요 아 여기가 게임 룸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오 탁구대 좋네요 미디어룸 입니다 아 요즘은 진짜 이렇게 미디어룸 잘 돼 있어 가지고요 뭐 영화관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없는데 미디어룸이 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팝콘도 먹으면 동무아도 동무아봐 자 이번에는 2층 방으로 한번 구경을 가보겠습니다 방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 여기는 애기방 인가봐요 아 여기도 깔끔하게 와이스로 꾸몄네요 첫 번째 방에서 나와서 이제 다시 복도를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짠 어디 오른쪽 어 목도가 약간 헷갈려요 저는 아 여긴 공주님 방 아우 이쁘다 핑키 핑키 아 이런식으로 보드에다가 꾸며놨구나 사진 붙이고 음 아이디어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화장실 어 아 화장실이 연결돼요 이게 지금 제 캔지 스타일의 화장실이거든요 어 두 개의 방을 연결하는 스타일이죠 이렇게 문도 있고 예 문이 있어서 프라이베트하게 쓸 수가 있고 아 중간에 목욕탕은 같이 쉐얼하고요 또 여기 문이 있어서 요쪽 세면대는 또 따로 쓰고 아 아이가 두 명일 경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매키니 집에 대한 평가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저만의 평가니까요 여러분의 평가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길 바라고요 어 저는 가격은 별 다섯 개 중에서 네 개 그 이유는요 3,800 스퀘어를 조금 넣는 그 공간인데 아 50만불 정도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 매키니 지역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위치가 굉장히 좋은 데 있긴 해요 여기가 그래서 분명히 앞으로 오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별 네 개를 줬습니다 두 번째 인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제가 별 다섯 개 중에서 세 개 네 세 개 줬어요 어 이거 저 루엔하고 친한데 더 줘야 되나? 제 생각에는 다른 인테리어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어 이렇게 그레이와 블루를 섞은 그런 느낌도 굉장히 차분하고 좋았고 그리고 저는 가장 좋았던 거는 일단 채광이에요 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게끔 큰 창물들을 많이 사용해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또 오픈 키친을 좋아해서 어 키친과 그 패밀리 룸이 이렇게 연결된 느낌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사실 그 키친 부분이죠 부엌이 너무 작아요 뭐 제가 요리를 막 잘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좀 너무 작은 거 같아요 부엌이 너무 작고 두 번째 단점은 2층 같은 경우에 그 1층하고 너무 많이 트여있다 그러죠 저는 그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건데 로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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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케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제가 평가를 하고 싶은데 로케이션은 5점 만점에 5점 와 점수 진짜 많이 줬죠 로케이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맥키니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은 매거진에서 1위를 미국 1위를 한 적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개발이 많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학구열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좀 그 아시아인들이 많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많이 있는 거 같고요 좀 큰 회사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제 비디오가 오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어떤 내용이든지 댓글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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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eir